굉장히 궁금합니다. 성현씨 흰 구름 오랜 세월 유유히 흘러가도 산 맞이도 구르고 건물은 심없이 흘러가게 어머니 그리는 내 마음은 어째 또 부른데 그곳이 얼마나 멀리에 가신부로 난 소식이 없습니까 잠시만 가셨어도 내 마음을 볼 수 없기에 모든 길 속에서 망치죠 엄마의 희망합니다 고된 삶에 이제론가 하다가도 아침 안개가 지는 푸른 삶의 모습처럼 어머님, 아버님 보고 싶습니다 먼 산 차옥이 안개가 지는 모습처럼 아스라인이 꿈을 모르는 어머니 생각에 멍 한마름만 받아 봅니다 어머니 그리는 내 마음은 아직도 없는데 그곳이 얼마나 멀게 가슴 고르는 소식이 없습니다 잠시만 가셨어도 잊을 수가 잊을 수가 따뜻한 봄의 방법 못한 아픔 이제야 오게 컵니다 몽 달리계시는 부모님을 액타게 유려하는 마음은 이원혜입니다. 마음의 차정 잘 들었고요. 다음에는 유채랑 씨를 만나보고 싶은데요.